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맛볼까? 아! 육즙 쳤어! 이게 되게 뜨거워 찍기 하나 더 좋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그렇게 먹을게? 이 정도 먹고 세계 최초 아니? 세계 최초 맛있어? 겁났다 가위도 좀 차려 줘봐 한입만 줘봐 한입만 줘봐 한입만 줘봐 뜨겁다 뜨거워 뜨거워 엄청 뽀득거리긴 하는데 맛있어? 육즙이 막 흘러 자 먹방은 못하겠다 먹방은 못하겠다 난리만 거져봐 약하다가 먹방은 못하겠다 먹방은 못하겠다 엄청 짜지? 네 이건 짜지 나 빨리 더욱 좋겠어 맛있는데 원둘이 한입먹어봐 아니 육즙이 계속 나오지? 안먹어 육즙이 계속 나오지? 이러면서 한 입은 더 줘 예뻐 색깔이 나를 찍지마 눈 국가물리 맛있어? 응 오우 와우 오우 오우 피어난다 아빠 많이 먹으면 사지마오 균이 찍어왔어 뭐고? 균이 찍어왔어 균이 찍어왔어 균이 찍어왔어 균이 찍어왔어 균이 찍어왔어 균이 찍어왔어 아 이제부터 쟤는 눈먹을 거야 으응 으응 맛있어 소장한테 알려 은준아 응 좀 한번 먹어봐 뭐 은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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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Show 해결 VM 다 은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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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bt 은う 은 은 runs 음~~ 무슨 말이야? 진짜 너희들어? 응 아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멍쥬 멍쥬 너 하나 먹어봐 하나 먹어볼래? 아니 됐는데 공부나 할거야 우리 와봐 이거 하나 먹어보자 유현이 못 와야 돼 치즈아 한 조각 먹었는데 배불러 이제 안 먹었어 맛이 있는 것 같기도 해 그래? 안녕 고기 보이나? 치즈는 어딘데? 아빠 드디어 옷을 손에 하고 나면 제끼가 죽는게 안 넣었을게 해 완전히 나의 옷 안 먹어? 응 왜? 우리 한먹 안 먹잖아 해준대는 건가? 이거 되게 질긴데 가운드씨? 맛있다 이게 얼마나 많아 이게 방수가 안될 수가 있어 아니 혹시 안되면은 물 들어갔뿐만은 베리는 거니까 한 번 더 싸자고 비닐을 뭐 하나 비닐 줘 왜 쓰라고 어떻게 방수가 안 돼 이렇게 이거 했는데 공기가 아예 안 들어가는데 난 안 먹고 싶어 어디 가 내 말인지 내 말인 왜 쓰러지 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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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물 다 끓일게요 다 끓일게요 너무 끓아줄게 메인 메인 감추냄 색이 안 나오는데? 그런 거 아니에요? 왜 이리 왔냐? 왜 이리 왔냐? 왜 이리 왔냐? 뭐하는지? 아 뜨거워 화상 입어서 하자 아빠 이제 1kg 쪘다 뭐하냐? 왜 이리 왔냐? 왜 이리 왔냐? 맛있어? 안 돼, 딴 해봐 원준이 줄까 떡볶이? 떡볶이 먹어온 게 아닌데?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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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시지 응? 이 정도? 응, 너 바람한테 산 거 같아 언젠아, 그거 다 싼 거야? 아무 맑게 막 싼 거야 이거 먹는데 또 먹겠다고? 장갑은 언제 꺼냈어? 맛있어? 맛있어? 연이, 보여줘 봐, 연이.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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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